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내년 6월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기한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계약이 체결됐을 뿐만 아니라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30일 안에 신고를 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살아보는 공공한옥에 새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살아보는 공공한옥은 북촌 일대 주거지에 위치한 서울 공공한옥을 주거용 한옥으로 조성해 한옥살이 단기 체험을 원하는 시민에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최대 3년까지 임대 가능합니다. 오는 19일까지 공개 경쟁 입찰로 입주자를 모집하며 최고 가격 입찰자를 낙찰 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거나 건축사 자격증, 등록증을 빌리는 행위에 대한 벌칙이 강화됐다고 밝혔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건축사뿐만 아니라 빌린 상대방과 알선한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되고 처벌 수위도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에 미처합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허위 계약 신고나 업다운 계약 등 부동산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 처벌과 단속을 강화할 예정인데요. 허위 계약 신고 시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신고 포상금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시다가 궁금증 생기시는 분들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지역번호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주시면 전문가와의 1대1 상담이 가능하고요.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도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부동산 올인원 힘차게 출발합니다. 부동산 올인원 함께해 주실 분은요. 드림타워 투자자문의 박일권 대표님이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용산 전문가이신 박일권 대표님께서 GTX 노선에 따른 개발 이야기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이슈 진단 바로 만나보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림타워 투자자문 박일권 대표입니다. 제가 오늘은 GTX 노선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요. 최근에 신축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을 대표하는 대장주 그리고 또 신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주택을 매수하시거나 분양을 받으시거나 갈아타시게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일자리입니다. 즉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지역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즉 직주군접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런 투자 우선순위 직주군접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요소 바로 교통 여건입니다. 그중에서도 지하철 전철 교통망을 첫 번째로 들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정말 판도를 바꿀 수 있는 GTX A, B 노선이 있겠고요. A 노선은 확정이 됐습니다. 작년 말에 확정이 돼서 구체적인 보상 계획을 앞세워서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B 노선, C 노선 사업성 검토를 했었는데 B 노선이 드디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에 발표할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하철을 능가할 수 있는 GTX 라인이 앞으로 개통이 되는데 용산이 GTX 3대축 대장으로 변화를 할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A 노선 확정과 함께 B 노선이 추가적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을 대표하는 교통의 중심축으로서 변화를 한다는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서 보도자료를 좀 살펴보면 GTX B 노선이 바로 인천에서부터 용산을 거쳐서 청량리, 남양주까지 노선이 돼 있는데요. 경제성이 있다고 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사실상 확정이 됐고 이런 GTX B 노선이 확정됨으로 해서 앞으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GTX B 노선의 예비 타당성 겸토 결과를 따라서 본격적인 철도 개설을 위한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고요. B 노선은 인천 송도를 출발해서 여의도권, 용산, 서울력과 청량리를 거치는 서울의 중심축, 도심권을 지나가는 노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노선을 갖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해외 사례를 보시면 크로스레일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GTX와 거의 비슷한 영국의 광역철도망이 개통이 됐는데 이런 지역 주변 노선이 개통된 지역도 불과 개통 전후로 해서 매매가격이 30%에서 40% 또 연평균 30% 이상의 수익률뿐만 아니고요. 임대 수익률 자체가 20%에서 30%까지 급등을 하고 있는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교통의 유충지로서 광역철도망인 GTX 노선이 개통되는 지역들의 부동산의 활용 가치와 투자 가치는 굉장히 커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GTX가 A, B 노선이 개통됨으로 해서 과연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줄지를 세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GTX의 3대 축이 있습니다. 즉 용산과 청량리 그리고 또 삼성역세권이 있는데요. 이런 3대 축에서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의 판도를 바꿀 만한 큰 이슈, 호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례로 말씀드려서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오는데 GTX를 이용하시면 30분 안에 도착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역에 GTX가 개통되는 지역들, 특히 서울권역, 도심권역의 가치, 상업 업무 시설과 주거실의 가치는 굉장히 높게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GTX A, B 노선이 확정됨으로 해서 서울의 바이오러 중심이 용산으로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통과 개발의 중심축으로서 용산의 입지와 미래의 개발 가치, 투자 가치는 앞으로 꾸준하게 우상향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A 노선이 바로 파주운정 일산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서울역을 거쳐서 삼성역과 용인 동탄까지 개통할 예정이고요.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착공이 좀 늦어지고 있지만 올 하반기엔 착공이 예정돼 있고요. B 노선 바로 송도에서 출발을 해서 여의도권역과 용산역과 서울역을 거쳐서 청량리, 남양주까지 연장선이 개통되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C 노선은 금정을 거쳐서 삼성의정부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보시는 것처럼 동서남북 수도권과 서울의 중심축을 거치는 GTX 노선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개통시점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5, 6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지만 개통이 됐을 때는 서울 수도권 외곽에서 도심권이나 강남권으로 진입할 때 30분 내로 도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지각을 정말 변동시킬 수 있는 큰 이슈고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도를 또 보시면 서울권역에서 3대 축 A, B, C 노선이 두 개 이상의 노선이 겹쳐서 지나가는 지역이 서울권역에 딱 세 군데가 있습니다. 바로 용산역세권, 서울역세권, 용산권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최근에 교통의 중심축, 다양한 재개발 호재로 인한 청량리의 재개발 사업들, 또 삼성역세권 개발 사업, 현대차 부재, GBC 개발의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고요. 이 3대 축을 연결해 보면 바로 한강변의 가치, 또 성동구, 용산구, 마포권역의 가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앞으로 서울권역에서 GTX를 중심으로 한 교통의 핵심축으로 떠올 수 있는 지역은 청량리와 용산서울역세권, 또 삼성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청량리역세권역은 역세권 중심의 재개발 사업 위주로만 개발이 되고 있고 삼성역세권 같은 경우는 개발 호재가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용산역세권역은 용산 민족공원이라든지 한강변의 다양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 또 국제업무단지로 대변되는 상업 업무 시설 개발 계획들이 아직도 본격적인 개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투자 가치로 봤을 때는 용산역세권이 가장 최고의 입지와 개발 가치로 바뀌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입지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서울의 중심, GTX의 중심축으로서 용산의 가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겠고요. 특히 GTX 노선이 서울역과 용산역세권역에 들어온을 해서 지난달에 사업자 공모가 발표가 됐죠. 1조 5천억이라는 금액을 투자를 해서 서울역 북부역세권개발사업, 용산역세권개발사업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고요. 신분당선 앞으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교통호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개통이 4년 후에 개통이 되면 용산역에서 강남역까지 20분 내면 도착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이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용인수지 쪽으로도 신분당선 개통으로 인해서 프리미엄 그리고 그 지역을 대표한 랜드마크 지역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용산역세권개발과 발을 맞춰서 국제업무단지의 사업재개 또 용산민족공원이라든지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요. 이런 큰 이슈들 이외에도 재개발, 재건축 또 경부선 라인 중심으로 한 각종 상업업무수설들의 복합시설들이 꾸준히 개발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용산 지역이 광역교통망의 중심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판도를 바꿀 만한 이슈인 만큼 투자 포인트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GTX-AB 노선이 개통됨으로 해서 용산권역이 서울의 중심지로서 개발이 될 예정인데요. 일단 세 가지 포인트를 짚어드리면 첫 번째로는 향후 서울권과 수도권 부동산장의 GTX 노선이 개통됨으로 해서 이런 GTX가 지나다니는 역세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하락이 정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용산권역이 지금도 현재 전철교통망의 중심축으로 위치하고 있지만 향후 GTX가 추가 개통됨으로 해서 서울의 중심으로 변화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용산권역이 무려 7개의 전철 노선이 다니고 있습니다. 지하철 1호선과 4호선, 6호선, 경의중앙선, KTX, 공항철도가 다니고 있지만 여기에 GTX A노선과 B노선 또 신분당선까지 들어오게 되면 또 공항철도까지도 지금은 공동역에서 바로 서울역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향후에 3, 4년 후에는 용산역세권은 지선이 뚫리면서 용산역에 다 모여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중심축, 교통의 중심축으로 변화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용산역세권 또 서울역세권 중심으로 해서 개발사업이 굉장히 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역세권, 용산역세권역의 정말 수많은 타워크레인이 서울을 대표하는 상업업무 주거시설로 개발을 함과 동시에 역세권 중심으로 한 상업업무시설과 재개발이 확정된 지역들, 재건축 사업들 또 재개발 예정지의 투자 가치는 지속적인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교통망의 중심축, 또 개발의 중심축으로서 용산의 투자 가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GTX 노선의 개발에 따른 용산의 전망 살펴주셨는데요. 용산 지역 이야기에 더욱 자세한 상담을 하시는 분들 무료 1대1 상담에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는 용산 핵심 개발 지역 소액 투자니까요. 용산 지역의 어디가 핵심 지역인지 궁금하시거나 소액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신 다음에 1대1 상담 꼭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어지는 순서 부동산 정보 체크 시간인데요. 첫 번째 정보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부동산 정보 체크 박일권 대표님과 첫 번째로 떠나볼 곳은 바로 용산구 용문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인데요. 6호선 그리고 경의 중앙선까지 지나는 효창공원암역에서는 걸어서 5분 거리고요. 대지 면적은 13.68제곱미터에 분양 면적은 25.71제곱미터네요. 2019년 9월에 중공 예정이고요. 방 한 개와 거실, 욕실과 발코니의 구조로 저희는 5층 중에 4층에서 확인하겠습니다. 가격 정보도 만나보시죠. 먼저 매매 금액 살펴보면 약 2억 8천만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에는 1억 5천만 원, 월세 시 3천만 원에 월 70만 원이 예상됩니다. 약 1억 2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 투자 금액은 전세 시 1억 3천만 원, 월세 시 1억 3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중공이 얼마 남지 않은 부동산 정보입니다. 자, 이번에 교통망의 중심지가 되어가고 있는 용산구 그 안에서도 용문동에서 함께할 텐데요. 대표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구 운영이 정말 교통의 중심축, 개발의 중심축으로 다시 탈바꿈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배후 주거단지로서의 개발 가치가 살아있는 바로 효창공원 역세권, 도보 4분 정도 거리에 용문동 개발 예정지에 있는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분리형 원룸 구조입니다. 거실과 넓은 방, 그리고 또 별도의 오픈형 베란다, 발코니가 따로 독립적인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임대 놓으시기도 굉장히 좋을 뿐만 아니고 안정적 높은 임대 수익률 얻으실 수 있고요. 용산권역 개발 호재로 인해서 집가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금 자체가 1억대 초반으로 들어가는 정말 경쟁력이 있는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본 매물 또한 임대 조건부 장금, 즉 임차인이 입주한 후에 장금하신 조건이기 때문에 임대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 없고요. 그래서 임대 조건부 장금이 가능한 이유는 그만큼 탁월한 입지, 역세권과 평지라는 그런 가치를 갖추고 있고요. 특히 또 고급스러운 내외장, 건물의 퀄리티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용산구 안에서도 효창공원 근처일 것 같은데요. 입지와 추천 포인트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만나볼까요? 네, 입지를 일단 말씀을 드리면 바로 6호선 효창공원역 도보 4, 5분 정도 거리에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시지가가 굉장히 높고요. 임대가 쉽고 임대가가 높게 앞으로 꾸준히 수익도 얻어 가시면서 바로 하단부 쪽으로는 국제원무단지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바로 도보로 7, 8분 정도, 용산역세권까지도 한 15분 정도면 걸어다닐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그만큼 용산역세권의 개발 계획들, 또 6호선 효창공원역세권역의 개발, 주택재개발 사업의 수혜를 앞으로 꾸준히 얻어갈 수 있겠고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뒤쪽으로는 다 아파트 단지로 개발이 돼 있고요. 국제원무단지 원효로 라인, 제가 늘 말씀드리는 원효로 용문동 라인은 앞으로 전자상가 복합시설 개발 계획들, 현대차부지의 육성급 호텔과 상업 업무 시설들, 또 한강변의 재구축 사업의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원효대교를 넘어가시면 바로 여의도권역이기 때문에 도심권, 여의도권, 이대 업무지역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임차수요가 굉장히 많지는 않지만 향후 국제원무단지가 개발이 되면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주군접이 아니고요. 용산권역은 직주일체가 됩니다. 그만큼 용산국제원무단지의 배후, 주거단지로서의 가치가 살아있는 탁월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렇게 탁월한 입지뿐만 아니고요. 용산권역에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있는데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용산국제원무단지와 용산전자상과 복합개발의 배후, 주거단지로서의 가치가 살아있다. 그만큼 향후 이런 개발객들이 나오게 된다고 했을 때는 가격도 많이 올라가면서 향후 재개발 예정지로서 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는 정말 고가의 주거시설을 받을 수 있는 가치를 갖추고 있다. 두 번째로는 다중역세권입니다. 효창공원 경의선과 더블역세권, 하단부로는 용산역세권이기 때문에 지금도 임대수요, 업무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앞으로 대규모 용산권역의 업무단지 개발로 인한 연면적 자체가 100만평에 가깝기 때문에 폭발적인 임대수요로 인해서 임차수요뿐만 아니고 임대수익이면 임대수익, 시대차익이면 시대차익, 두 마리 토끼를 다 얻어갈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용산권역 투자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대차익도 물론 볼 수 있지만 향후 정말 개발이 됐을 때 용산권역에서 브랜드 대단지, 신축, 중소경표 아파트의 입주권을 기대하시면서 투자하시는데요.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지역과 매물 자체가 재개발 예상지, 예정지로서의 가치 또 5년 이상의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신다고 했을 때는 큰 폭의 시대차익까지도 얻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의 세 가지 투자 포인트와 맞춰서 국제업무단지 최근에 하반기에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오히려 아파트 가격이 안정되고 빠지면 용산 마스터플랜과 국제업무단지 사업체계의 발표가 임박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대규모 개발 사업들, 또 주변의 육성급 호텔이라든지 상업 업무 시설들의 개발 계획들, 용산 민족공원 올 하반기에 정부와 서울시와 용산구청에서 특별기획회를 만들어서 본격적인 개발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용산역에 딱 내려보시면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십니다. 정말 수많은 타워크레인과 초고층 상업 업무 시설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용산구원역이 드디어 서울을 대표하는 정말 맨하튼화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변에 미국 유지의 복합시설 개발 계획들 말씀드렸죠. A노선 확정, B노선 확정. 서울역과 용산역이 서울의 중심으로 탈바꿈하게 되고요. G2X 개통으로 인한 또 3, 4년 후에는 신분당성까지 개통이 되기 때문에 강남권과 일체화 되는 지역이다. 특히 향후에 정말 개발이 되었을 때는 용산권역의 브랜드 대단지 신축 아파트의 중소협회 아파트의 가치는 나날이 커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익숙한 이슈들이죠. 민족공원 소식에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소식, 게다가 재개발 이슈까지 있는 곳에서 다음 달에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가격 어느 정도일까요? 네, 매매 가격 1.5룸 가격 치고는 경쟁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매가 2억 8천만 원이고요. 예상 전세가는 약 2억 5천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실투자금 자체가 1억 3, 4천만 원대라는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용산권역, 지가가 꾸준히 올라가서 1억 대 초반으로 할 수 있는 매물 자체는 거의 찾기가 어렵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예정지에 1억 대 초반으로 할 수 있는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미래 가치 강조해 주신 만큼 전략도 세워주신다면요? 네, 용산권 앞으로 최고의 입지와 미래 개발 가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이상의 중장기적인 투자를 추천드리겠고요. 미래 개발 가치로 인해서 땅값, 집값은 꾸준한 우상향을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용산권역은 지역 전체는 넓고 투자금액도 좀 많이 들어가시고요. 각 지역마다 개발 방향이 너무 틀리기 때문에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시고 한 군데 한 지역만 보시고 투자할 게 아니고요. 최소한 두세 군데, 세네 군데 이상 지역적인 특색들, 또 본인의 투자 성향과 투자 금액에 맞춤 맞춤형 투자를 하셨을 때 용산의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용산구 용문동에서 함께했고요. 다음 정보도 만나보겠습니다. 부동산 정보체크 박일관 대표님과 두 번째로 떠나볼 곳, 바로 마포구 노고산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인데요. 2호선과 경희중앙선이 지나는 신촌역에서는 걸어서 3분 거리고요. 대지 면적은 5.21제곱미터에 분양 면적은 49.07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12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방 2개와 거실, 욕실과 주방, 그리고 발코니의 구조로 총 15층 중에 저희는 12층에서 확인하겠습니다. 가격도 만나볼까요? 먼저 매매 금액 살펴보면 약 3억 4천만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에는 3억 원, 월세 시 3천만 원에 월 120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약 2억 1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은 전세 시 4천만 원, 월세 시 1억 원 예상되네요. 신촌역 3분 거리의 신촌, 두 가지 정보만 들어봐도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마용성을 대표하는 마포권역, 초역세권, 지하철 2호선, 신촌 2대역을 2, 3분 내에 걸어갈 수 있는 8차선 대로변의 고급 주상복합 내에 있는 15층 중, 12층 중 가장 로얄층이고요. 3베일 구조에 있는 서양 구조로서 기본적인 풀옵션이 다 들어가는 고급 주택으로서 임대 걱정, 공실 걱정하실 필요 없고 앞으로 안정적인 임차 수익, 꾸준히 얻어갈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촌, 홍대 상권이라면 정말 내로라하는 상권이기 때문에 입지가 기대되는데요. 입지와 추천 포인트 한 번에 만나볼게요. 네, 투자를 하실 때 입지를 보실 때는 지하철 2호선 라인이 가장 중요한 노선입니다. 지하철 2호선, 신촌 역세권,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거리, 위쪽으로는 경의선까지 다 이용할 수 있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도심권, 여의도권, 또 각종 재개발 사업이 꾸준하게 추진되고 있고 상업 업무수설 자체가 신축과 상업 업무수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공실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정말 안정성이 뛰어난 지역과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포 중심 상업지 더블 역세권역의 높은 개발 가치를 갖추고 있고 신촌, 대로변, 고급 주상복합 내에 희소가치가 높은 투룸 주택이고 이런 투룸 주택을 만나기는 사실상 어렵고요. 3천만 원대라는 정말 소액 투자, 안정적 높은 월세 수익까지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지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주변 지역의 아현뉴타운, 또 염리 재개발 구역들, 또 부가현뉴타운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이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한 지가 상승과 인프라가 바뀜으로 해서 교육시설, 또 여러 가지 쇼핑센터라든지 이런 맛집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한 지가 상승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최고가 아파트가 나오는 지역, 바로 한강변입니다. 성동구, 용산구, 마포권역. 마포권역에서도 한강변의 30평대 아파트가 벌써 10억을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한강변의 가치를 앞으로 꾸준하게 얻어갈 수 있는 입지를 갖추고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젊은이들, 젊은 분들이 살고 싶고 살기를 원하는 지역으로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가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강변의 가치까지 안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 홍대나 신춘 상권 안에 신축 투룸의 공급이 부족하다면 가격 어느 정도일까요? 네, 매매 가격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매매 가격 3억 4천만 원이고요. 예상 전세가는 약 3억 정도, 그러면 4천만 원이라는 정말 소액 투자 가능하시겠고요. 임대 수익형 부동산으로 활용하시기를 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보증금 3천의 월세는 110에서 120만 원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거의 두 자리 쌓은 안정적 높은 월세 수익 얻어 가실 수 있겠고요. 투자를 하시면 대부분 자체가 입지에 탁월한 가치, 또 상업지 대로변에 있다는 그런 뛰어난 입지로 투자를 하시는 분이 거의 대부분이시고요. 그런 분들 앞으로 임대 수익과 시대 차이 다 얻어갈 수 있는 지역과 매물이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촌역 3문거리 마포구 노고산동에서 신축 다세대 주택 정보 확인했고요. 무료 세미나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용산 핵심 개발 지역 소액 투자를 주제로 박일권 대표님께서 무료 1대1 상담 진행을 하신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일정과 장소, 또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빠르게 연락 주시고 참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익한 정보 소개해 주신 박일권 대표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함께한 정보는요. 네이버 TV 들어가셔서 센티비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오늘 박일권 대표님의 정보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용산구 용문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 개우입니다. 6호선과 경의중앙선을 이용할 수 있는 효창공원압역에서는 도보로 5분 거리이며 대지 면적은 13.68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25.71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9월에 준공 예정이며 방 1개, 거실과 욕실, 그리고 발코니의 구조로 총 5층 중에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용산구 용문동 신축 다세대 주택의 매매금액은 약 2억 8천만 원이 예상되며 임대금액은 전세시 1억 5천만 원, 월세시 3천만 원에 월 70만 원이 예상됩니다. 약 1억 2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금액은 전세시 1억 3천만 원, 월세시 1억 3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마포구 노고산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 개우입니다. 2호선과 경의중앙선이 이용 가능한 신촌역에서 도보로 약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면적은 5.21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49.07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12월에 준공 예정이며 방 2개, 거실, 욕실과 주방, 그리고 발코니의 구조로 총 15층 중에 1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포구 노고산동 신축 다세대 주택의 매매금액은 약 3억 4천만 원이 예상되며 임대금액은 전세시 3억 원, 월세시 3천만 원에 월 120만 원이 예상됩니다. 약 2억 1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해 실투자금액은 전세시 4천만 원, 월세시 1억 원이 예상됩니다. 박일관 대표님의 무료 상담 안내입니다. 용산 핵심 개발 지역 소액 투자를 주제로 한 무료 세미나에 대한 자세한 일정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하신 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동산 우린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7월 18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연 1.5%로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6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78%로 전월 대비 0.07%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7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78.2로 전월 대비 5.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2018년 9월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전망치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기준선 100을 밑돌아 주택사업 경기를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다음은 지난 7월 기준에 전국 월간 주택 제곱미터당 매매 가격 동향입니다. 부동산 우린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TV의 센티비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동산 우린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서 함께하시고요. 보시다가 궁금증 있으신 분들 전문가 외 상담이 가능합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8번 계속 열려있고요. 또 무료문자 번호 013-3366-0110번까지 메시지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움드릴게요. 이번 순서 함께해 주실 분 나와 계신데요. 오늘은 도심재생연구소의 지창원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는 지창원 소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소장님 오늘 어느 지역 정보 들고 와주셨을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첫 번째는 종로 쪽에 있는 상업지역을 한번 가볼 건데요. 일단 수요가 많지만 공급이 부족한 도심 내에 있는 상업지역에 교통이 아주 좋은 소형 아파트와 신대방역 2호선에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복층의 오피스텔 두 군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요즘 소형 아파트 주목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서울의 중심에서 아파트 그리고 교통편 편리한 오피스텔까지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부터 확인해 보시죠. 부동산 정보 체크 오늘 지창원 소장님과 첫 번째로 떠나볼 곳 바로 종로구 종로 5가의 신축 아파트인데요. 1호선 종로 5가역에서는 걸어서 4분 거리며 만나볼 수 있겠고요. 대지 면적은 6.4제곱미터에 분양 면적은 52.8제곱미터입니다. 2021년 5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방 2개와 거실, 욕실과 주방의 구조로 저희는 16층 중에 10층에서 확인할게요. 가격 정보도 만나보시죠. 먼저 매매 금액 살펴보면 약 3억 4천 8백만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에는 3억 1천만 원, 월세 시 2천만 원에 월 130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약 2억 2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은 전세 시 3천 8백만 원, 월세 시에는 1억 8백만 원 예상되네요. 자, 서울의 중심 종로구에서 함께할게요. 종로구 종로 5가에서 소장비 눈에 포착된 이 아파트 어떤 정보인지 소개 들어보고요. 자세한 입지도 확인해 주시죠. 네, 종로로 한번 가볼 건데요. 오늘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인데 주식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고요. 일단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주식도 종목이나 이런 것보다는 외부에 있는 외부 경제 효과 때문에 어떤 리스크 해지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소규모 투자, 5천만 원 내외의 소규모 어떤 부동산의 어떤 임대주택을 투자를 하실 때는 일단 도심 내에서도 역세권에 가깝고 주변에 업무타운이 있는 곳 이 두 가지만 유심히 보셔도 투자하는 데 아마 실패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오늘 첫 번째 종로로 한번 가볼 건데요. 일단 1호선 종로 5가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 현장을 직접 가서 보시면 평지의 굉장히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도보로도 성인 도보로도 한 3, 4분 내외로 지하철을 이용하실 수 있겠고요. 분양 면적은 52.8제곱미터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알겠지만 3면이 도로를 끼고 있는 특이한 부지이기 때문에 전체 유닛들이 3베이 구조가 나온다는 거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공은 2021년 5월 예정이라서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고 방 2개, 거실, 욕실, 주방으로 3베이 구조로 돼 있다는 거 총 16층으로 2개동 중에서 10층 오늘 한번 보실 건데요. 보시면 2개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20m, 8m, 6m의 3면이 도로인 도로 입지의 상업지역은 굉장히 보기가 힘들고요. 이런 도로를 끼고 있는 부지의 특성을 보시면 상업지역의 장점인 용적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3면이 어떤 뷰가, 채광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채광이라든가 가시성들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도심 내에서 상업지역에서는 어떤 옆 건물과의 어떤 채광이나 가시성이 도로를 끼고 있지 않으면 확보가 되지 않지만 3면이 도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채광이나 가시성이 굉장히 좋다는 거 다시 한번 제가 강조 한번 해드리고요. 2개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건물 전체 보시면 외관에는 고급스러운 대리석으로 마감을 하고 내부에는 가전이나 가구 이런 부분들은 거의 최고급 자재로 마감을 한다는 거. 아까 보신 대로 3면이 도로이기 때문에 3베이 구조, 침실, 거실, 침실 이런 3베이 구조에 가장 효율적인 어떤 유닛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치를 다시 한번 보시면 1호선 종로 5가역에서 도보 3, 4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 1, 4호선이 동대문역에서도 도보 5분에서 6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특성을 한번 보시면 서울대학교 병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상주인구가 약 한 6천 명 이상 6천 명 이상이고요. 동대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12시, 밤 12시가 되면 오히려 도매가 더 활성화되는 저희 나라 최고의 패션 메카인데 동대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4만 명 이상의 상주인구, 유동인구가 아닌 상주인구가 거주를 하고 있고요. 대학로 상권이라든가 바로 인근에 있는 세운 재정비 촉진 지구에 의한 이주자라든가 어떤 개발 호재에 의한 가치까지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입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창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 만나보고 있습니다. 동대문과 대학로가 인접한 곳이고요. 이 새로 지어진 아파트의 세 면이 도로와 맞닿았기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탁월하다는 점 체크를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호재로 넘어가 볼게요. 개발 호재 몇 가지나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서울 시내에는 25개 구가 있고요. 그중에서 용산구가 가장 가운데 위치를 하고 있는데 종로라든가 서초, 강남, 송파 이런 굉장히 핫이슈가 있는 지역을 보시면 서울에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거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외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부지 확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관공서라든가 대규모 어떤 기관들의 이전을 통한 부지가 확보가 된다면 거기에 어떤 추가적인 개발을 통한 입지에 어떤 그런 영향이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본 물건을 한번 보시면 동대문 패션타운 내의 경찰청 기동본부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굉장히 크지만 30년 이상 됐고 훈련하기에 굉장히 좁은 어떤 열악한 환경이 있기 때문에 주변으로 이전을 하고 이곳에 어떤 개발이 된다면 굉장히 도심 내에서도 큰 규모의 어떤 부지 확보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 보시면 좌측편으로 미 공병단 부지라든가 국립중앙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12,000평과 7,000평 약 2만평 가까이 어떤 부지가 확보가 되어 있고요. 이 부지들이 이전을 하고 개발이 된다면 어떤 그 동대문 패션타운과 도심 상권 상업지역 내에서도 굉장히 개발 가치에 따른 어떤 파급력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같은 경우에는 중구 내에서도 촉진지구로 묶여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상업지역에 대한 용적률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그중에서도 최근에 개발이 완료된 대우 서미타워 같은 경우에는 5,400명 이상의 상주인구의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향후에 어떤 그 주거라든가 어떤 개발에 따르는 이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어떤 임차인에 대한 수요라든가 주변 개발에 의한 추가적인 가치 상승까지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호재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로구 종로구 5가에서 여러 가지 개발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개발로 인해서 지금부터 더 살기 좋은 곳 윤택한 곳으로 변모를 한다면요. 지금 만나볼 수 있는 가격 어느 정도일까요? 네,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발코니가 확장이 되어 있고 실제 사용 면적이 12평가량 되는 3베이 구조, 방 2개, 거실, 욕실, 주방 이런 정도의 규모가 향후 공급이 된다고 보실 때 감정평가 3방식 중에서 매매 사례 비교보다는 어떤 사례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원가 방식과 수익 방식을 혼용한 감정평가 방식을 어떤 투자자분들도 물건을 보실 줄 알아야만이 어떤 정확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인 토지가라든가 건축비는 굉장히 요즘 도심 내에서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내년이 재면 현재 최저임금에서 2.9% 이상 인상된 분에 대해서 최저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건축비에 대한 기본적인 건축인력, 어떤 건축 자재에 대한 상승분 이런 공급 원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 주변의 외부적인 경제 요인보다는 기본적인 토지 가치와 건축물에 대한 가치가 꾸준하게 인정이 되면서 향후에 더 공급되는 금액이 높아지고 역세권과 업무 타운을 끼고 있는 이런 것에 소액을 투자한다고 하면 어떤 큰 금액의 변동 없이 꾸준하게 임차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금액은 3억 4천 8백만 원이 예상이 되고 방, 두 개, 거실, 주방, 욕실에 내부의 기본 옵션은 다 마감이 되어 있고요. 전세를 진행하신다면 3억에서 3억 1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약 3천 8백만 원 정도, 5천만 원 이하의 소액으로 도심 내에서 3배 2, 어떤 두 개동의 큰 규모의 소형 아파트를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까지 만나봤습니다. 수요는 풍부한데요. 아파트가 좀 희소한 것에 삼게 했네요. 종로구 종로 5가의 신축 아파트였고요. 다음 정보도 만나보시죠. 부동산 정보 체크, 지창환 소장님과 두 번째로 확인할 곳 바로 관악구 신림동의 신축 오피스텔인데요. 2호선 신대방역에서는 걸어서 5분 거리고요. 대지 면적은 6.8제곱미터에 실사용 면적은 28.65제곱미터네요. 2020년 5월에 준공 예정이며 방 1개와 거실, 욕실과 주방의 복층 구조로 총 11층 중에 7층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오피스텔의 가격도 만나볼게요. 먼저 매매 금액 살펴보면 약 1억 7천 8백만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시 1억 5천만 원, 월세시 천만 원에 월 75만 원이 예상됩니다. 약 9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은 전세시 2천 8백만 원, 월세시 7천 8백만 원 예상되네요. 입지가 유리한 합리적인 오피스텔, 많은 분들이 지금 찾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동산 정보 오늘 소개해 주실 것 같은데요. 소개와 입지 확인 부탁드릴게요. 두 번째로 파악할 물건은 2호선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신대방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2호선과 향후에 경전 처리 예정이 되어 있고요. 강력한 임차인 업무타운인 가산구로 디지털 산업단지에 있는 매머드급 임차인들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역세권과 업무타운, 이 두 가지를 한번 포인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호선 신대방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 지역 또한 난곡사거리 상업지역에서 신대방역까지 평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성인 도보로 한 4분에서 5분 정도 초역세권에 위치를 했다고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사용면적이 28.65제곱미터로 굉장히 넉넉한 내부의 수납장까지 굉장히 넉넉하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2020년 5월, 내년 5월의 예정입니다. 일단 총 11층 중에 7층이고요. 방 하나, 거실, 욕실, 주방의 복층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외부 조감도에서 7층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난곡사거리 상업지역에서 신립역까지가 대부분 주택,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5층 정도 선에서 주거의 어떤 층수가 이루어지니까 7층에서 보신다면 신립역까지 약 직선거리로 4km 이상의 거의 연구조망이 확보가 된다는 거 채광과 전망이 굉장히 우수하고 도심 내에서 어떤 복층형 오피스텔이면서 내부의 분위기와 어떤 마감재가 굉장히 어떤 앤틱하고요. 지하철이 굉장히 이용하기 편하다는 거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6차선 대류변의 이면에 있기 때문에 교통호재가 굉장히 좋다는 거 어떤 강남순환로의 접근도도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보안 시스템이라든가 무인 택배함이라든가 내부의 냉장고, 에어컨, 인덕션 등 고급스러운 내외장재로 마감을 하고 있다는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샘플 한번 보시면 어떤 그 마감재들이 깨끗하게 화이트톤과 우드톤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복층형에서도 아래층에 업무라든가 주거를 사용할 수 있겠고요. 여자분들 혼자 오시면 옷이라든가 신발 같은 대형 옷이라든가 아주 많은 양의 이런 그 발코니나 이런 부분들 보다는 어떤 그 저장을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장실이나 주방도 굉장히 깨끗한 화이트톤으로 일단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입지를 한번 보시면 건물 위치가 상업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신대방역 2호선까지 도보로 4분에서 5분 정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난곡 사거리이기 때문에 남부순환로라서 구로디지털 단지역에 있는 20만 명 이상의 상주인구의 강력한 임차인들에 대한 임차가 확보가 돼 있는 강력한 업무타운이 좌측에 위치를 하고 있고 바로 난곡 사거리로 연결이 되는 신림봉천 터널을 한번 보시면 한창 봉사 중에 있는데요. 기존에 돌아가면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던 게 직선거리로 한 5분 정도면 관악아이씨로 도착을 하면서 강남순환로에서 경부고속도로라든가 제2경인이나 서해안이나 서부 등 외곽으로 어떤 도로를 이용하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위치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복층 구조의 오피스텔로 굉장히 공간 활용이 용이하고요. 2호선 역세권이라서 강남으로 접근성이 뛰어다니는 점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더욱더 유리해질 이슈들도 있는 것 같네요. 네, 일단 교통에 대한 호재, 아까 말씀드렸는데 2호선과 더불어서 15년도에 경전철 10개 확충 중에서 그중에 난곡선, 난곡선이 현재 예정이 되어 있고요. 난곡 사거리에 여기 하나 추가로 생길 예정입니다. 일단 신림선을 또 추가로 한번 보시면 서울대학교에서 세깡역까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난곡선과 환승이 되는 보람의 병원에서 한 번만 환승을 한다면 여의도까지 본 지역에서 여의도까지 바로 환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큰 지역에서 경전철로 인한 어떤 효과를 좀 보실 수 있겠고요. 종리를 한번 해보면 신림선의 북부선 연장과 어떤 서부선의 남부 연장을 통해서 서울 서남북권의 2호선과 7호선과 더불어 추가적인 경전철의 어떤 통합적인 연장이 됨으로써 연결이 됨으로써 어떤 충분한 교통호재를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악구 신림동에 신축 오피스텔 함께하고 있습니다. 철도 호재까지 기다리고 있는 곳인데요. 가격도 좀 합리적으로 준비해 오신 것 같아서 자세하게 만나볼까요? 네, 합리적인 가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남을 자꾸 얘기해서 그런데 강남 같은 경우에는 보통 2호선 역세권 주변으로 이 정도 규모의 복층형 오피스텔이 어떤 분양을 한다면 보통 3억 대 초중반 정도의 금액으로 왜냐하면 지가라든가 이런 게 비싸지만 똑같은 2호선으로 한 20분 정도면 강남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대체 지역으로서 금액은 1억 7,80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전세를 진행을 한다면 1억 4천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 약 3천만 원 이하인 2,800만 원에 2호선과 추가적인 경전철과 어떤 도로의 어떤 교통호재가 추가적으로 있는 어떤 임차인들까지 굉장히 많이 확보된 역세권과 업무 타운을 굉장히 끼고 있는 신대방역 2호선에 한번 이런 금액을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세를 활용한다면 2천만 원대에 접근이 가능한 저희 관악구 신림동의 신축 오피스텔 만나보고 있습니다. 강남 지역을 대체할 곳으로 좋은 소개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꼼꼼하게 전략을 한번 세워볼까요? 네, 오늘 전략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약간의 좀 어떤 외부적인 효과, 내가 어떤 움직일 수 없는 외부적인 효과 때문에 어떤 금액 변동성이 있지만 부동산에서도 소액, 그중에서도 도심 내에서 지하철 역세권을 끼고 있는 이런 곳을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기본적으로 할 수 있겠고요. 감정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감정평가사만이 아닌 본인의 눈으로 한번 보실 때 일단 기본적으로 보시면 역세권 주변에서도 도보 이동 가능한 곳, 그 역세권이 2호선인지 3호선인지 어떤 강남을 관통할 수 있는 지하철인지 일단 이런 걸 좀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업무타운이 크게 움직이지 않는 어떤 향후 이전 계획이 없는 강력한 업무타운들이 주변에 있다면 항상 임차인들에 대한 수요는 꾸준할 거다. 임차인의 수요가 꾸준함으로써 임대 수요가 계속해서 임대 금액이 올라간다면 수익 방식에 의한 매매 금액은 무조건 올라가게 된다. 그리고 향후에 최저임금에 의한 인상분에 의한 원가 공급에 의한 원가 공급분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원가 방식과 어떤 수익 방식 두 가지를 혼용해서 본다면 어떤 투자에 대한 어떤 바로미터를 정할 수 있겠고요. 지금 신대방역 2호선도 보시면 동일한 건데 일단 강남 접근성 2호선 신대방역에서 도보 4, 5분 거리에 있는 강력한 역세권이 있고요. 추가적인 도로와 경전철 등의 어떤 지하철 교통호재 추가적인 교통호재가 있겠고요. 주변에 보시면 강력한 임차인들이 한 20만 명 정도가 상주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와 함께 항상 역세권 주변에서 우수한 가격 경쟁력까지 있는 이런 것을 좀 보신다고 하면 향후에 어떤 외부적인 경제 효과가 있더라도 크게 금액 변동에는 없을 걸로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강남으로의 빠른 이동이 가능한 곳이었습니다. 2호선 역세권에서 관악구 신림동이 새로 지어지는 오피스텔 만나봤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지창환 소장님의 무료 세미나 소식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주제는 도심 역세권 아파트 소액 투자입니다. 도심의 아파트 소액 투자 원하시는 분들은 무료 1대1 상담 진행하신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일정과 장소 또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지창환 소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소장님과 함께한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시청이 가능하고요. 지창환 소장님의 정보 만나보시죠. 이제 4해eden Itís 마지막으로 진행합니다. 이제 4해 television을 하고요. 매주 일정이ẫn가 딱 따 진짜로 affirm knapp같이 4해 всеagneった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제 4해 tor에서 6 한정도 익숙해에 게다가 1 tahun 193 ersch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